그 사람, 홍성수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팍의 두 팔이 엇갈려진다. 그 사람 생각나면 조용히 두 눈을 감게 된다. 그 사람 생각하면 작은 우주가 내게로 온다. 잔잔히 잦아드는 가정상림들 입가에 스르르 웃음을 내려앉히는 사람 자꾸만 자꾸만 쿵한거리는 가슴을 잦아드는 사람 여린이 여린 보랏빛 풍꽃 이름이 궁금해지듯 많은 것이 다진다진 웃고 싶어지는 사람 여러 시간 아니라도 그냥 마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위해서라면 없는 시간 생대부려 내고 싶어 그 사람 위해서라면 잠시라도 나를 잊어버리고 싶어 하나 아니면 둘이 되는 이 통성적인 삶 속에서 가끔은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살고 싶은 또 하나의 명제가 된다. 대답 대답 감사합니다. 이 사람 생각하며 가슴 땅에 종말이 엎달려진다 이 사람 생각하며 조용히 은혜를 갖게 된다 이 사람 생각하며 자기 고주가 내게 온다 잔잔히 잔잔히 찾아지니 가슴 땅녀 가슴 땅녀 가슴 땅녀 나의 웃음을 안치는 사람 자꾸만 가슴 땅녀 가슴 땅녀 가슴 땅녀 가슴 땅녀 가슴 땅녀 그 사람 위해서라면 없는 시간 생제 누리고 싶어 그 사람 위해서라면 나를 잊고 싶어져 혹시나 누군가의 가슴에 그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사람 위해서라면